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 입니다 어 제가 어제 약속드린 대로 오늘 이 리플사에서 화상회의 했던거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야기했던 부분들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리를 하더라도 제가 보지 못한 부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혹시 못보는 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같이 투자를 하고 같이 알아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초반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 이제 이야기 하면서 리플사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을 직원들을 위한 그런 말들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 영상이 뭐 그렇게 중요한 뉴스는 아니더라도 우리한테 중요한 그런 영상은 아니더라도 우리한테 좀 보여주는 그림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짧게 말씀드리자면 리플사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회사를 이제 운영하는 방식이나 어떤 직원들을 대하는 거 그 다음에 리플사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약간 캐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캐치 정도 완벽하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도 분위기 자체는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는 거라서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내용적인 면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것들이어서 뭐 특별하게 찝을 건 없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오랜만에 나온 또 빵형에 대한 이런 빵형에 대한 영상이었기 때문에 빵형은 바로 브래디 갈링하우스에요 브래디 갈링하우스인데 브래드라는 것 때문에 빵으로 이제 불렸고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빵형으로 별명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빵형이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었고요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대부분 상기시키는 것 결국 이미 다 아는 것들을 또 한번 기억하게끔 이야기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 직원들도 이런 거에서 다 알고 있는 거고 우리들도 대부분은 알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시면은 자 먼저 직원들이 다른 무엇보다 정말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직원들의 소중함을 이제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아주 시작부터 잘 나가고 있다 제가 CEO라도 이렇게 먼저 우리 직원들의 수고와 노고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 먼저 시작을 하겠죠 그런 의미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보죠 당신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다 이렇게 했고 실제로 팀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플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보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보시면은 자 1분기에 놀라겠다 자 상상했던 거가 아닌 그런 결과가 나왔고 개인적 삶에 영향을 많이 주운 거죠 그 팬더믹 상황 속에서 보시면은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 산업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 지금 이런 시기에 리플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시작을 합니다 리플사 거시경제 전망 이제 말씀하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18개월 넘게 실업자가 생겼다는 거 근데 1500만명이었는데 여기 보면 나옵니다 자 우리 팬더믹은 8에서 6주 사이에 3000만명이 됐고 어 이제 경제 글로벌 위기 때는 18개월 아무래도 그 대공황 그때 이야기하는 거겠죠 1500만명 훨씬 더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보시면은 자 다른 거는 넘어갔고요 자 이렇게 뭐 정부가 지금 경제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해서 이제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음 자 여기서 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화폐 통화에 대한 논쟁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시각화라고 하면서 프리젠테이션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돈에 대한 거죠 이제 빵 하나를 사먹기 위해 자 이렇게 화폐를 돈을 지불을 하는 자 이게 바이마이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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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마르 공화국인데 이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네요 독일 독일이라 불리는 곳인데 여기서 지금 전쟁의 자금을 위해 돈을 인쇄했는데 이게 이제 초인플레이션이 된거죠 그러면서 이 도이치마크로 가득 찬 수레로 빵 하나를 사기 위해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달러 미국 달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옵니다 미국 달러도 이제 그렇게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이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리플사의 CEO 우리 빵형도 이제 달러의 위기를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리플사에서 뭔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겠죠 서론적으로 이걸 꺼내는 이야기를 꺼내는 거 보면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당장 분명하게 앞으로 몇 년 동안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쵸 빠르게 사라지는 것도 이제 보지는 않을 거다 아직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말은 하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빵형도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리플사 가는 것들이 1차 2차 3차 뭐 효과를 가지게 된다 결국은 이게 차츰 차츰 진행이 되면서부터 이제 요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명확한 거는 없습니다 리플사에서 의미 우리에게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매우 낙관적이다 매우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 위기를 그래서 리플사가 어떻게 리플사에 대한 올바른 결정력을 내리는가에 빵형이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경제적 어려운 상황 달러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매우 집중을 하고 있다 몇 가지 결정을 나누는데 직원 채용 관련해서 직원이 계속적으로 더 늘어났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몇 주 동안에 10명 15명 추가됐는데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자 홈페이지에서는 이게 300명 플러스로 나와있거든요 근데 지금 빵형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는 575명이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에 나온 것보다는 275명 5명 더 이상 지금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지금 일손이 필요하다는 거고 리플사에서 지금 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사업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게 직원을 뽑은 숫자를 보면서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515명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포지션이 됐다라는 거죠 통화에 대한 몰라 이제 나오죠 통화에 몰라 이야기하는 것 같이 금융위기 그때 금차트를 보여주기도 했고 그러면서 금이 이제 100% 상승을 했는데 디지털 골드 같은 역할을 암호화폐를 볼 것으로 생각한다 이게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이거가 뭐 XRP다 이것도 아직 분명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빵형은 이런 골드 같은 것도 디지털 골드로 돼서 이제 뭔가 토크나로 되는 듯한 그 다음에 암호화폐로 변형되는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같아요 어차피 뭐 리플사에서는 가치를 가치를 이동 시키는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있고 토크나에 대해서도 데이빗이 저추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마 이런 많은 것들이 코인이라고 우리가 불리지만 사실 토큰 그래서 이제 디지털 블록체인 안에서 가치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손쉽게 그런 거를 리플사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비트코인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골드가 바로 비트냐 뭐 XRP냐 이런 논쟁을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얘기 나왔을 때 금융위기 때 비트코인이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금위 안전자산이었는데 하락을 했다가 다시 큰 상승을 하게 됐다 이런 모양들이 암호화폐에서도 비슷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위험한 상황인 암호화폐 지금 현재 위험하다고 불리는 암호화폐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하고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는 이렇게 금처럼 암호화폐도 이렇게 자산으로서 취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보면은 약 위기 때 금융위기 때 금은 약 12% 상승을 했는데 전체 암호화폐 시장은 25% 보다 더 많이 상승을 했고요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전체 좋다 암호화폐와 리플사에 이제 좋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보시면은 다음 슬라이드인데 이제 XRP하고 비트코인을 비교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사가 XRP 사용방법에 계속 집중할 예정입니다 사용방법이죠 결국은 생태계 XRP 생태계에 계속 집중할 예정이다 여러분 빵형이 얘기할 때마다 XRP 엄청 얘기해요 그리고 데이브 쇼쇼가 얘기할 때도 XRP 엄청 이야기합니다 리플사가 XRP를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이거는 절대 생각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보고요 계속 XRP의 사용면을 계속 고려하고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좋다는 거죠 속지 않으셨으면 좋다는 거죠 다른 뉴스들을 보고 페이먼트를 위한 실제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그렇죠?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XRP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 자체가 XRP 성능 확장과 에너지 소비를 비트코인과 비교하는데 비트코인은 에너지 소비가 가정 한 가정이 한 달에 쓰는 건가요? 이제 나옵니다 XRP는 실제로 가장 친환경적인 디지털 자산이고 비트코인 1개 트랜잭션 비트코인을 1개 보내는 그런 트랜잭션을 할 때 미국의 가정에 거의 한 달 한 달 에너지 소비를 한 것 같다고 합니다 한 달 근데 이제 XRP는 거의 들지 않죠 에너지 소비는 워낙 유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아실겁니다 그래서 자연 친환경적인 이제 그런 어...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에너지 소비량은 무시할 만하다 그래서 XRP의 약간 좀 뛰어난 점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보시면은 우리는 디지털 첫 번째 플레이어에서 상당한 증가를 보았습니다 결국 이제 디지털화 에 대해서 이제 ODL 같은 볼륨이죠 그런 볼륨들이 상당히 증가를 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요런 공공회사들이 3,40% 현금 서비스가 줄어들었는데 디지털 방식은 80에서 100% 증가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현금 현금 아이고 현금 현금 그 뭐야 현금 서비스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양화 아 다양하게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현금화폐 하고 암호화폐 그 다음에 뭐 디지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런 것들을 선택하고 옵션을 지어주고 같이 그 과도기로써 이제 같이 사용을 하게끔 다양화를 이제 볼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것은 디지털 방식으로 일어날 것이다 결국 이제 디지털화로 계속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한번 더 되새긴다고 했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건데 이 영상에서 중요하다고 해서 올라온 게 이거예요 중앙은행들이 자 각국 중앙은행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보고 있는 중이다 지금 관찰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리프사가 지금 각국 중앙은행들하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얼마 전에 최신 뉴스에서는 브라질 중앙은행과 비밀 만남을 회동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디지털 자산을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 회의에서 이런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전세계 몇몇 중앙은행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진짜 어 뭐라 그럴까요 다른 코인들과는 좀 다른 차별화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다른 코인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XRP가 아무래도 성공적인 그런 어 성공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은행에 대한 이제 프리펀딩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ODL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ODL 해결해야 할 핵심상 중 하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프리펀드의 필요성을 완화 프리펀딩이 없어지게끔 디리게리는 중간에 그것을 없게끔 그쵸 없이 페이먼트 용 이야기하기 위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마 직원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 번 더 CEO라서 다시 방향 회사의 방향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게 아마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이제 다른 건 좀 넘어갈게요 좀 넘어가고 자 은행 자본들 측면에서 고정대 시장의 일부 비용들을 재평가 다시 뭐 다시 이제 확인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들이 재평가하고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을 잘 평가하고 그들이 바꾸고 싶은 것을 결정할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아마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거다 요런 얘기하는 거 같아요 요거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음 자 이게 중요합니다 리플사는 지금 이런 위기 순간 여러 가지 그 과거 역사 이야기 금융위기 같은 거 쭉 가져왔죠 그러면서 리플사는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라는 거죠 어떤 XRP 가격을 올린다라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 리플사에서 할 부분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발판이 점점 마련되고 있어서 이게 바로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요런 것이 이제 XRP 가격을 얘기하는 건 아직은 아니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자 ODL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죠 자 ODL을 생명선으로 이제 어떤 그 리플사의 거객이 어떤 은행이나 기관이겠죠 여기서 ODL을 생명선으로 이제 모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이제 어떤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ODL에 지금 그 얼마나 고객들이 사용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다른 것들을 이제 뭐 필리핀에 관련된 보시면은 필리핀에서 이제 실제로 유동성을 보여줬는데 이제 ODL을 통해서 이제 보여준 거죠 이제 여기서 4쿼터 4분기 2019년 4분기하고 2020년 아 2019년 4분기하고 2020년 1분기 사이에서 리플렛 볼륨이 약 85% 상승했다 아주 좋은 이야기죠 이제 숫자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요런 부분만 아마 핵심적으로 나갔을 거예요 다른 그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아마 방송이 다른 데서도 나오진 않았을 테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다 보셨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빵이 형이 무슨 얘기하는지 다 이해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이해가 더 분명하게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ODL이 4쿼터 1쿼터에 190% 상승을 했고요 리플 내에서는 아까 몇 프로였죠? 80 그쵸 리플 내에서 볼륨은 85% 상승을 했고 이제 ODL에 관련된 거는 190%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8개 정도 이제 파트너십 계약이 맺어졌고요 20개 생각했는데 28개면은 한 150% 더 올라가게 된 거죠 50%인가요? 150% 더 올라가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솔직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중국에서 체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얘기 나오는데 아무튼 중국에서 통제되고 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는 뭐 많이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요런 식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약간 이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보면은 세계의 많은 정부들이 매우 강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보이시죠 하웨이와 5G 모바일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것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제 이런 거 보면 흥미로울 것이다 아마 많은 나라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켜보고 있다는 거겠죠 보이시죠 보이시죠 지금 XRP 투자자들 왜 XRP 투자자들 왜 생각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리플사는 XRP 투자자를 생각할 시간이 없죠 지금까지는 어쨌거나 리플사에서 목표한대로 생태계를 잘 만들고 이 기간 고객기간 원래 말씀드렸죠 리플사에서는 기관들을 먼저 어 기간과 그런 어떤 은행들을 먼저 공급을 하고 XRP를 필요성 활용성을 유동성을 증가시키는게 먼저 우선순위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지금 거래소에서 XRP를 매수한 투자자보다 이게 더 우선순위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이 되면 XRP 가치도 성공을 하고 XRP 생태계가 성공적으로 잘 되어지면 그것도 기관들하고 은행들하고 잘 협약이 맺어져서 정부들하고 잘 협약이 맺어져서 생태계를 늘린다면 XRP의 가치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 결국 이 여기에서 성공을 한 흐름이 우리 XRP 같이 우리 투자 XRP를 투자한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영향이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침체는 지금 경기 침체는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는 갇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래서 거의 다 이야기는 끝난 것 같아요 생태계의 모든 다른 활동에서 리프사가 솔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정말 기뻤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한다 보시면은 우리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요 우선순위에 매우 집중을 했기 때문에 바로 XRP 생태계하고 어떤 OD의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직원들이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실하게 일하기를 원하고 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수리는 당신이다 당연히 CEO니까 이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잘 할 수 있어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우리 우리가 만약에 사장이라고 하면은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리프사가 그 방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CEO가 된 게 되게 영광이다 뭐 이렇게 됐고요 다른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구축하고 보존하자 각국 우리 다른 문화들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직원들이 있는데 그 문화를 계속 이제 구축하고 보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사무실 가기도 원하고 계속 인터넷 가치를 건설해 나갑시다 자 이게 뭐라 그랬죠 결국 인터넷적 프로토콜 모든 가치들을 통용할 수 있는 인터넷적 프로토콜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은 이것을 위해서 최종 목적을 위해 계속 여러분들 열심히 일을 합시다 라고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리프사는 어떤 영상을 보든지 계속 요 똑같은 흐름이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이야기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이루고 있어요 사업을 또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을 볼 때 굉장히 의미가 깊다 라고 이게 보게 되고요 아직 뭐 XRP 가격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드실 것 같은데 참 이게 XRP 가격이 왜 이렇게 안 오르나 좀 이상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리프사가 망하지 않는 한은 XRP는 살아 있을 거고 XRP 자체는 시가는 움직이게 될 겁니다 변동성을 언제 보여줄지는 모르지만 그 날이 언젠가는 온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난 상승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제가 현재 있는 지금 현재 있는 가격보다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사가 제발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리프사가 성공해서 XRP도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드시지만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짧게라도 지금 이렇게 되게 길었던 거 같은데 짧은 게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짧게라도 제가 제 생각들을 한번 말씀해 봤고요 약간 좀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해가 더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이렇게 꼭 비디오 가져오지 않고 제가 혼자 뭐 이런 영상을 이랬던 거 같아요 그런 거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는 여러분들 시각적 효과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봤던 것도 기억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섞었을 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뭐 굉장히 재미없으셨을 텐데 그래도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방송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응원 때문에 힘을 얻으면서 방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